모든 세금은 납세할 의무 성립되는 시기가 있고 확정 시기가 있고 소멸 이 과정을 거쳐서 끝나는 거예요. 성립, 확정, 소멸. 봤어요? 18초. 그럼 모든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뭐가 충족이 돼야 된다? 과세, 요건. 네 가지가 충족되면 성립할 의무가 생긴다고요. 당연히. 과세, 요건. 과세, 요건 아까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네 가지. 네 가지. 글씨가 네 글자잖아. 모르면 통과 또 끈자. 그럼 성립만 했지 확정은 안 됐죠? 그러니까 이거를 추상적이라 그래. 결국 성립 시기는 뭐다? 세액 계산을 출발하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세금 계산하지 말라 이거지. 그럼 이제 딱 다섯 개.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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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하면 뭐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하나는 뭐다? 종합소득세. 원칙이 1년 단위로 과세하는 거죠? 확정신고.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과세하는 거요. 그럼 1년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과세기간. 그래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끝나는 때 뭐가 성립한다? 납세할 의무가 성립하는 거예요. 다섯 번 출제됐네요. 다섯 번. 시험은 어떻게 나와요? 소득을 지급할 때 틀리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1월 1일부터 1년에 1년. 12월 말. 그래서 12월 말일이 되면 연말정산을 시작하잖아요. 소득을 지급할 때는 세금이 결정된 게 아니에요. 법에 의해서 몇 프로를 띄워놓은 거예요. 잠시. 그러다가 12월 말일이 되면 세금 계산을 출발해서 추가납부세액이 있으면마다 다음 해. 다음 해. 언제까지 신고납부한다?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한다. 그럼 지금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성립시기. 5월 말일에서 5월 31일은 신고기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립시기를 배우고 있어요. 끝나는 때 성립한다. 12월 말일. 그럼 거기 뭐가 나왔어요? 예정신고가 나와있네요. 예정신고 나와있잖아. 그럼 예정신고는 미리 신고하는 거죠. 오늘 며칠이에요? 5월 15일. 오늘이 양도일이야. 그럼 확정신고는 언제 하는 거예요? 다음 해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그럼 예정신고는 미리 하는 거죠? 예정신고. 양도일. 5월 15일. 세 글자로 양도일. 네 글자로. 양도. 시기. 다섯 글자로. 대금 청산일. 잔금 받은 날. 그럼 예정신고는 언제부터 한다? 말일부터. 몇 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거다? 2개월. 그럼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7월 31일까지. 이렇게 하는 게 예정신고예요. 그럼 예정신고는 납세알로무가 성립이 언제 생긴다? 말일. 말일날 성립해서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말일이라고 지켜야 돼요. 예정은 어찌고저찌고 말일. 2개월은 틀린 지문이에요. 2개월은 신고기한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말일. 그럼 기억이 안 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나의 예정일은 항상 뭐야? 이거 예정신고잖아. 나의 예정일은 항상 말일이야. 2개월 하면 틀려요. 친구가 물어보잖아. 너 예정일 언제니? 수시야. 틀렸어? 끝났어? 인생 끝났어? 말일이야. 이렇게 말귀를 알아들었나요? 지금 뭔 말인지? 알아들으면 다행이고. 안 되면 말고. 자, 그다음 종부세. 종부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죠? 하루 소유자가 1년 치를 다 낸다. 하루를 몇 월, 며칠? 6월 1일. 과세 기준일. 과세 기준일에 성립해서 7월, 겨울에 종부세를 내는 거죠? 6월 1일. 6월 1일 나와 있나요? 자, 그다음 큰 거 먼저예요? 취득세. 지방세로 돌아와. 취득세는 언제 성립할까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 취득할 때 성립한다. 그다음 등록로서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한다. 그다음 등기 등록할 때까지 뭐하라는 얘기야? 세금 계산을 시작하라. 그 뜻이에요. 그다음 이제 뭐가 하나 남아 있어요? 재산세. 재산세 남아 있잖아요. 자, 그럼 재산세는 종부세와 같은 재산이죠? 언제 성립한다? 6월 1일. 6월 1일 날 세금 계산을 출발한다. 그런데 재산세에 따라다니는 변기세가 거기에 적혀 있죠?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변기세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재산세랑 같이 날아오니까 6월 1일. 그럼 6월 1일로 쓰는 세금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개. 종부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재산분 주민세. 이건 참고예요. 재산분 주민세. 이 주민세는 6월 1일이냐? 언제 성립한다? 7월 1일. 일반 부동산과 구분하기 위해서. 6월 1일이라면 이건 7월 1일이잖아. 주민세, 재산분. 이거 옛날에 무슨 세금이라고 그랬어요? 사업소세. 옛날에. 그 지역에서 사업을 나는 사업주는 1년에 한 번 사업소수를 내야 돼. 이게 이름이 뭐다? 주민세로 바뀐 거야. 재산분으로. 그래서 사업을 나는 사업주는 그 시군에 가면 뭐가 있어? 사업소, 대장이란 장부가 있어. 거기에 7월 1일로 이름이 올라가면 1년에 한 번 사업소세를 내야 돼요. 이게 재산분 주민세예요. 7 하나. 그럼 여러분들도 1년에 한 번 주민세 내죠? 그거는 균등분이에요. 알아들었나요? 주소에 따라, 머릿수에 따라. 그 시험하고 관련이 없어요. 균등분은. 재산분은. 이거 사업체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7 하나. 1명 뭐다? 1명. 재철이. 재칠이. 재칠이. 재칠이라고. 7, 7, 7. 재칠이. 재칠이. 7월 1일이라고. 자, 그럼 뭐가 끝났어요? 본세. 본세가 끝났네. 본세 끝났죠? 자, 그럼 이제 본세에 따라다니는 세금이 뭐가 있다? 부가세. 하나는 농어촌특별세. 하나는 뭐다? 지방교육세. 그리고 부가세는 아니지만 세금이 늘어나는 거를 뭐라 그래요? 가산세. 이 세 녀석은 뭐다? 공통이. 본세에 따라다니고 가산세는 본세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의 특징은 뭐다? 본세, 납세, 의무가 뭐다?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본세랑 같이 가는 거니까 세 가지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잖아요. 아까 배웠죠?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 가산세도 뭐다? 본세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본세,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봐요. 네 번째, 농어촌특별세. 별 하나 딱 붙이고 농어촌특별세. 옆에 적어. 부가세라고. 부가세. 네 번째 농어촌특별세 찾았어요? 국세, 본세. 본세. 맞잖아. 그 다음 가산세도 별 하나. 가산세도 본세가 늘어나는 거죠? 그럼 본세하면 너무 쉽잖아. 본세를 어떻게 얘기해서? 가산할 국세. 본세. 본세를 이렇게 길게 얘기해서. 그럼 가산세는 뭘로 시작한다? 가로 시작하면 맞는 거야. 그 다음 쭉 내려와서 지방교육세. 부가세잖아. 지방교육세. 부가세라고 적으라고요. 부가세지? 그럼 본세랑 같이 성립한다. 본세를 어떻게 얘기해서?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 본세. 줄여서.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 본세잖아요. 됐어요? 그 다음 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잖아요. 옆에 적어. 특별징수하는 세금. 이것도 본세의 특별징수하죠? 본세의 10%. 그럼 본세를 어떻게 얘기해?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세. 즉 본세. 그 다음 나머지는 끝났네. 수시로 시작하는 세금은 수시로 시작하면 맞아. 그런데 가운데 뭐가 붙어야 돼? 사유. 사유자가 꼭 붙어야 돼요. 조세포탈 이런 거. 수시부가 할 때 그러면 틀려. 그럼 밑에 가산세는 또 했죠? 가로 시작하면 맞고. 하나만 더 하면 되네. 중간에 인지세. 인지세 있잖아요. 인지세. 다섯 번째. 계약서 쓸 때 내는 세금. 계약서 쓸 때 하면 싸게 보이죠? 문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지금 뭐 배웠어요? 성립식이. 뭐만 정리하면 돼? 이거. 여기 봐요. 본세. 부가세만 정리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다? 이렇게. 따로따로 물어볼 때는 따로따로 답해야 돼. 따로따로 답해요. 이렇게 따로따로. 그런데 이렇게 합쳐서 물어보잖아. 합쳐서 물어보죠? 취득세의 지방개혁세. 합쳐서 물어보잖아. 그럴 때는 뭐다? 이걸 쓰는 게 아니라 본세 용어를 그대로 씁니다. 합쳐서 물어볼 때는. 농특세 하면 따로 물어보니까 본세랑 같이 성립하고. 취득세의 농특세 하면 뭐다? 취득할 때 성립한다고요. 본세 용어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합쳐서 물어볼 때는. 지금 기본서는 따로따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재산세의 지방개혁세는 어떻게 돼? 재산세의 지방개혁세. 같이 물어보죠? 그러니까 뭐다? 과세 기준일. 합쳐서 물어보면 본세가 우선해요. 용어가. 그래서 따로따로 물어보는지 합쳐서 물어보는지 지문이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성립식이 끝났네. 그다음에 확정. 세금계산을 출발해서 확정. 얼마라고 확정이 되잖아. 그럼 이거는 뭐다? 구체적이다. 확정이 됐잖아. 얼마라고. 구체적이라는 용어를 써요. 구체적. 그럼 여기 보세요. 모든 세금은. 아까 배웠잖아. 확정은. 확정은. 신고하는 세금은 언제 확정된다?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확정시켜주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다음 종부세는 결정하는 거죠?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취득세는 신고하는 거죠?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등록면허세도 신고. 그다음 재산세는 결정. 그래서 한 번 내는 세금은 뭐다?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매년 내는 세금은 뭐다?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된다. 단 종부세는 선택하면 뭘로 간다?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정부 결정은 없어지겠죠. 그 얘기예요. 18쪽 제1안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 그럼 1차적으로 누가 확정의 권한이 있다? 납세 의무자에게. 그럼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안 해. 그럼 2차적으로 누가 결정한다? 과세권자가 결정합니다. 안 하면 과세권자가 결정하고. 그다음 보통 징수. 정부 부과라고 그러죠? 확정의 권한을 과세권자에게만. 보통 징수는 정부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른쪽 보면 그렇게 나왔잖아요. 2번 신고 납부와 보통 징수. 그럼 신고 납부는 1차적으로 누가 확정한다?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때. 납부하는 때 그러면 안 돼요. 신고하면 확정돼요. 법은. 신고 납부하는 때 그러면 틀려요. 안 하면. 안 하면. 무신고 안 하면. 정부가 결정할 때 이렇게. 그다음 오른쪽은. 보통 징수는 오로지 뭐다.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만 확정되고. 그다음 2번. 지방개혁세, 농특세. 이거 봐. 지방개혁세, 농특세는 부가세지? 이거 봐. 이거는 본세 쫓아가는 거잖아. 본세 확정방법에 따라 확정됩니다. 그래서 여기 봐. 농특세는 취득세랑 같이 갈 때는 신고할 때 확정되고. 종부세랑 같이 갈 때는 뭐다? 결정할 때 확정된다. 본세 확정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나왔네. 신고납부. 취득세랑 같이 갈 때는. 신고할 때 확정된다. 지방개혁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랑 같이 신고할 때는 어떻게 한다? 함께 신고하고 납부한다. 같이 확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보통징수. 지방개혁세.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재산세랑 같이 갈 때는 뭐다? 보통징수한다. 그 뜻이에요. 취득세랑 같이 가면 신고납부하는 거고. 재산세랑 같이 갈 때는 같이 보통징수.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나와요? 가끔 가다. 농어촌특별세는 신고납부 방법만 있다 틀려요. 그래서 본세에 따라 신고와 보통으로 나눠진다고요. 그다음 자동확정. 자동으로 세금이 확정되는 거. 월급날. 원천징수. 원천징수. 세금 띄죠? 그럼 월급이 결정되면 지방소득세가 10% 자동확정돼요. 그다음 나왔네. 국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얘기하잖아요. 그다음 지방세는 딱 하나 뭐가 있다. 지방소득세. 양도세. 종합소득세가 결정되면 10% 자동확정된다고요. 지금 뭐 배웠어요? 확정식이 배웠죠? 배웠어요. 이렇게 해서 확정이 되면 소멸이 됩니다. 조세채권이 소멸. 없어지는 거. 첫 번째는 뭐가 없어져? 납부하면 돈을 내면 없어져 채권이. 납부. 납부하면 없어지잖아요. 조세채권. 정부 입장은. 그다음 뭐대도 없어져. 충당. 충당이 뭐예요? 납부할세액과 환급받을세액. 환급받을세액을 무슨 처리하는 거야? 상계처리. 이게 충당이에요. 납부할세액이 100만 원이야. 돌려받을 세금이 20만 원이야. 그럼 법은 어떻게? 100만 원 받고 20만 원을 안 돌려줘요. 100만 원에서 20만 원 빼고 얼마만 납부한다? 80만 원만 납부하는 거예요. 그럼 20만 원은 뭐 됐다? 충당됐다. 그럼 20만 원 돌려받을 거를 못 돌려받았죠? 못 돌려받은 거는 납부했다. 그 얘기예요. 돌려받지 않고 납부했잖아요. 그럼 이 두 녀석은 뭐다? 돈을 납부하고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요? 조세 채권의 시련이라고. 돈 내고 없어지는 거. 그다음 밑에는 뭐다? 조세 채권의 미시련. 돈을 안 냈지만 법에 의해서 소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가 있다?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뭐가 있어? 세 번째는 부과 취소. 부과가 뭐다? 결정. 항상 부과는 뭐다? 결정. 정부가 결정한 세금이 취소가 됐잖아. 어떤 뜻이다? 잘못 부과한 거야 우리에게. 잘못 부과한 거는 취소가 된다. 즉 소급해서 없어지죠? 세금을 안 내도 되지. 부과 취소. 철회하면 안 돼요. 취소 이렇게. 그다음 제척기간. 만료. 그래도 제척기간이 만료가 돼도 없어져요. 그다음 또 하나는 뭐다? 소멸시효. 그래서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헷갈리면 안 돼요. 완성이 돼도 없어진다. 그럼 제척기간이 뭐예요? 제척기간. 세금을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우리가 무신고 하잖아. 신고 안 해. 그럼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사해서 세금 내라고 해야죠. 그래서 조사해서 추가 납부 수 있으면 세금 내세요. 이게 뭐다? 제척기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세금을 내라고 할 수 있는 기간. 눈 감을 때까지 세금 내라고 못해요. 일정 기간 안에 세금 내세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이 돼버립니다. 그럼 세금을 부과하려면 우리들에게 뭐를 보내줘야 돼? 고지서 발급. 그래서 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세금 내세요. 이렇게 해서 고지서가 날라오면 지금부터는 뭐가 시작돼?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시작돼요. 그럼 소멸시효는 뭐다? 이제 돈을 걷어야지 거둘 수 있는 기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소멸시효입니다. 고지서 날라왔잖아요. 죽을 때까지 못 걷어. 그래서 일정 기간 안에 징수 걷어야 돼. 못 걷으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됩니다. 세금 내라고 하는 기간. 그럼 고지서 날라왔죠. 그 기간 안에. 그 다음 걷는 기간을 뭐라고 그래요? 소멸시효. 그럼 세 가지의 특징은 뭐다? 세 가지의 특징은 돈을 안 내고도 소멸되는 거야.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넘어가자고요. 제척기간. 연수 알아야 되는 연수. 제척기간. 제척기간 나와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나왔네요.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법조문은 어렵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그럼 조세의 제척기간. 사기부장한 방법으로 세금을 띄워 먹으면 몇 년 안에 세금을 내라고 그래야 돼? 10년. 사기부장. 열 받잖아. 10년. 적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신고했어. 무신고하면 몇 년 안에 돈을 내라고 그래야 돼? 7년. 시험은 무신고라고 안 나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야. 이게 무신고야. 자, 그 다음 3번 먼저 봐요. 나머지 이외. 나머지 이외는 전부 몇 년이다? 5년. 그래서 원칙이 5년이야. 두 가지가 뺀 나머지는 전부 5년으로 가요. 지금까지 출제한 숫자 세 가지밖에 안 물어봤어요. 무신고는 몇 년? 7년. 사기부장은 열 받으니까 10년. 나머지는 5년. 적게 신고했다 이런 거. 그럼 딱 무신고는 어떻게 해요? 무신래 이렇게. 무신래. 7년. 집에 가면 무 딱 서 있으면 이파리 딱 옆으로 끌어가면 7자처럼 보이지 않아요? 무신래. 죽을래 이야기야. 세금 안 냈기 때문에. 무신래. 알아들었나요? 됐네? 어렵게 나왔을 때 2번입니다. 어렵게 나왔을 때가 2번이야. 지금 내가 3번을 먼저 한 거예요. 2번. 취득으로서. 이게 밑줄 그어. 취득세 제척기간이야. 취득으로서 취득세 제척기간이야. 어떨 때? 1번. 취득 원인이 뭐야? 상속증이야. 그럼 숨겨놓을 재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 또는 증여를 원여로 취득하면 10년 안에 고지서 보내면 돼. 이럴 때는 제척기간이 길어. 그다음 2번은 밑줄 그어. 명의신탁. 명의신탁이잖아요. 내 것도 아닌데 내 이름으로 등기돼 있죠? 이것도 뭐다? 10년. 명의신탁하지 말아라. 10년. 그다음 3번도 똑같아. 타인의 명의로. 뭐를 주식했어? 뭐를 취득했어? 주식. 이건 명의신탁이잖아. 타인의 명의로 주식 지분을 취득했잖아. 그럼 명의신탁은 역시 몇 년까지 간다? 10년. 그러나 일반적인 3번 무신고는 7년이에요. 그게 그냥 그래서 1번, 2번, 3번이 나올 때는 취득세 제척기간이 몇 년이다? 10년. 길어요. 그다음 미니강이 어렵게 나왔을 때. 미니강이 부담부증여잖아. 부담부증여는 채무는 양도죠? 그럼 양도세. 땅 밑을 끄고 양도세 제척기간은 뭐와 동일하다? 증여세와 동일하다. 이건 증여기 때문에 출신이. 그럼 10년으로 간다는 얘기야. 10년, 15년으로 간다. 포인트는 뭐다? 부담부증여. 양도세가 나오면 뭐와 동일하다? 증여세와 동일하다. 10년, 15년으로 연수를 막 늘려. 그럼 2번. 제척기간의 기산일. 기산. 5년, 10년은 언제부터 시작한다?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시작해요. 초일은 불산업합니다. 다음 날. 그리고 결정하는 조세. 재산세, 종부세는 납세의무 성립일. 몇 월, 몇 일. 6월 1일. 6월 1일부터 5년을 따다요. 재산세, 종부. 이거 3번 출제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배웠어요? 재척기간. 재척기간 배웠죠? 자, 그럼 여기 고지서 날라왔잖아. 5년 안에, 10년 안에, 7년 안에 날라왔죠? 그럼 지금부터는 소멸시효가 시작한다. 거둘 수 있는 기간. 밑에 박스. 원칙 몇 년? 5년. 밑에 5년. 5년 안에 거둬야 돼. 5년. 단, 국세는 조심해야 돼. 5억 이상의 국세는 몇 년? 10년. 미만은 5년. 그래서 국세는 5억과 미만으로 나눠야 지방세는 무조건 5년. 국세는 5년, 10년으로 나눠야 5억 이상의 국세. 숫자가. 그럼 기산일은 언제다? 항상 다음날.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기한 다음날.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은 납부기한의 다음날. 꼭 다음날이 붙어야 돼. 시작일이.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소멸시효는 원칙이 몇 년 버티면 세금 안 내요? 원칙이 몇 년? 5년. 5년 버티면 세금 안 내잖아요. 소멸시효. 단, 국세가 5억 이상은 10년이죠? 그럼 시작일은 언제요? 신고기한 다음날. 고지서가 날라오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따져요. 기산일이.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용어가 나와. 중단. 정지 사유가 나와. 그래서 우리가 제척기간에는 안 써. 중단이나 정지는 소멸시효에만 쓰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지역적인 문제예요. 중단, 정지는 제척기간에는 안 써. 소멸시효에만 쓴다. 오른쪽 박스예요. 중단, 정지는 제척기간에는 안 써요. 소멸시효에만 쓴다. 자, 뭔 뜻인데 이해를 해야 돼. 자, 이렇게 고지서가 날라왔어.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4년 9개월을 용감하게 버텼어. 4년 9개월 용감하게 버텼다고요. 그리고 공무원도 딱 오면요. 목소리 크고 무대보로 나가면 일단 꼬리 내리고 살짝 가요. 피곤하기 때문에. 그래, 일단은 후퇴하는 거야. 싸워봐야 피곤하니까. 그러나 법대로 가요. 그럼 얼마만 버티면 세금을 안 내 이제. 얼마? 3개월 버티면 세금이 안 내잖아요. 3개월 버티면 세금 안 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세금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와. 그러면 중단 사유입니다. 이 시점에서 독촉장이 날라와. 중단 사유입니다. 이 시점에서 세금 달라고 내 세금 달라고 청구해. 그래도 안 되면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가. 이게 중단 사유예요. 중단 사유는 왜 생겼어? 세금 낼 의사가 없는 거야. 의사가 없으니까 법은 이렇게 행동을 해요. 고지서 보내. 안 되면 독촉장 보내. 안 되면 내세금 달라고 청구해. 그래도 안 되면 압류가 들어간다. 자, 그럼 이거 보세요. 그러면 지금 4년 9개월이죠? 그래서 이 중단은 뭐다? 4년 9개월을 뭐다? 인정을 안 해. 중단은 알아들었나요? 인정을 안 해서 다시 몇 년을 처음부터 시작해? 5년. 이렇게. 4년 9개월을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중단은. 다시 5년을 시작해. 그래서 세금 안 내면 죽을 때까지 따라가. 그러니까 할딱 벗고 버텨야 돼. 그렇죠? 할딱 벗고 어떻게 해요? 주소가 없어야 돼. 그렇잖아. 그럼 주소가 딱 있으면 직부세가 아니니까 골프채에 있어요. 이런 거 압류 들어가요. 비싼 거는. 그리고 주소가 있더라도 뭐다? 재산을 다 명의를 바꿔놔야 돼. 누구에게로. 부인에게 남편에게 맡겨놓으면 안 돼. 증여세 맞을 수가 있어요. 주로 부자들은 누구에게 재산을 맡겨. 세컨드에게 많이 맡겨. 세컨드는 받아갖고 도망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정지는 뭐냐. 4년 9개월을 인정해 주는 거야. 인정해 줘. 3개월만 버티면 생일. 인정해 줘. 이거는 인정. 이거는 뭐야. 세금 낼 의사가 있는 거야. 세금 낼 의사가 있는 거를 정지라 그래. 4년 9개월 정지 딱 끝난 거야. 3개월 버티면 세금 안 내.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분할납부를 신청해. 세금이 모자라. 분납을 신청하면 세금 낼 의사가 있는 거지. 이런 거는 정지라 그래. 그래서 그거 나왔잖아요. 꼭대기 21조. 제척기간 뭐다.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대상은 조세 부과권.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얘기해. 그럼 기산일은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어느 날이야.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기한의 다음 날.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은 납세 의무 성립일. 왼쪽에 나왔잖아요. 그다음 중단과 정지는 없어요. 왜 없어. 왜 없어. 중단과 정지는 뭐다. 여기에만 있으면 되지. 여기에 있으면 밑으로 내려갈 일이 없잖아.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뭐야. 돈 걷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돈 걷는 거니까 여기만 있어. 여기까지 있으면 어떻게 돼. 눈 감을 때까지 고지서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95세야. 세금 안 냈어. 눈 감을 때까지 계속 고지서 보낼 수 있어. 알아들었나요. 그러니까 돈 걷는 게 목적이다. 이쪽만 써. 여기만 있다고요. 5년 안에 걷어야 되니까. 그래서 오른쪽. 징수가 나오잖아. 걷는 거.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야. 그러면 조세 징수권이고. 그리고 징수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나왔다. 별 표시. 중단. 중단. 세금 날 의사가 없는 거야. 외우면 안 돼. 시호의 중단. 첫 번째 뭐다. 고지. 고지서 날라와. 니은. 독촉장 날라와. 최고장 날라와. 세금 뛰어먹을 녀석들이요. 내 세금 달라고 청구해. 그래도 안 되면 압류. 그래서 중단 사유는 몇 가지밖에 없다. 내게.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프로야구잖아. 저는 한화팬이에요. 프로야구. 맨날 꼴지만 하니까. 좀 그렇더라고 해서 어느 날 한화팬이 돋버렸어요. 그런데 프로야구가 우천으로 중단됩니다. 우천으로 중단돼. 그럼 중단은 뭐다. 1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그다음 정지. 정지는 세금 낼 의사가 있는 거지. 세금이 모자라. 분할납부 신청하는 거야. 연부연납. 세금 낼 의사가 있는 거요. 징수 유예. 천재지변이 일어나. 징수를 연기합니다. 그럼 연기시켜줘야 세금 낼 의사가 있는 거야.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소송을 제기하는 거. 세금 내려고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만 알면 된다. 중단 사유 네 개. 암기고 뭐고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중단 사유 네 개가 아닌 건 전부 정지 사유다. 이 대전 버스 다니나요? 파업 안 했어요 대전? 다행이네요 버스 다니니까. 버스비 오르나요? 관심이 없구나. 국민 주머니 그렇죠? 200원인가 올린다며. 그것도 모아놓으면 한 달 몇 천 원 되고 어려운 사람은 큰 돈이야. 왜 국민 호주머니 털어놓냐고. 진작진작 대책을 세우지 급하니까. 그렇죠?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제 버스 요금도 막 올라가야지. 200원 올라가야지. 몇백 원씩 쭉쭉쭉쭉 올라가야지. 계속 올라가. 좋다 이거지. 이렇게 해서 지금. 몰라도 돼? 선생님은 강의하고 둘이 얘기하고 참 모양새가 좋네요. 지금 법이었어요. 그래서 성립, 확정, 소멸. 이번에 출제되는 것은 이거 소멸? 성립은 작년에 출제된 것은 절대 출제되지 않아요. 절대 출제되지 않더라도 기본은 알고 가야 돼. 너무 머리 싸매면서 하지 말라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중개사 공부할 때 가장 미련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야. 성립시계가 이해가 안 돼. 막 대가리 내밀고 끝까지 파는 거야. 제일 미련한 거예요. 어차피 60점 맡기다. 버릴 것은 버려야. 그럼 공법도 딱 많이 나오는 거 있잖아. 그걸 인간이 어떻게 다 하냐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 특징은 뭐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고 그래. 그래갖고 장 맞이고 햇빛이 오면 학원 오다가 쓰러져. 스트레스 받아서. 진짜요. 공법도 나오는 건 우리가 딱 전략이 있잖아. 전략이. 1차. 알아서 하고. 2차잖아. 공포의 법, 공법. 공법은 몇 개만 맞추면 돼? 20개. 공법 20개만 맞추면 돼. 그렇잖아. 그다음 중개사법. 중개사법은 30개 이상 맞춰야 돼. 최소. 중개사법. 30개 이상. 평균 80점이 나와야 합격해. 80점 맞으려면 몇 개 맞아야 돼? 30 몇 개 맞아야 돼? 좌우간 30개 이상 맞춰야 돼. 2.5. 이거 70점밖에 안 돼. 30개는 2.5니까. 좌우간 80점 이상 맞아야 돼. 중개사는. 그래야 안정권에 들어. 그러니까 작년에도 붙는 사람의 특징은 중개사법을 뭐다? 80점 근처에 맞거나 막 80점 후반대를 맞았어. 공법은 과락. 제일 쪽팔린 게 중개사학원 다니면서 과락 맞는 게 쪽팔린 거야. 그러니까 1년 동안 다녔다면 과락은 없어. 인생이. 인생이 꼬이는 거야. 과락 맞으면. 진짜야. 10%는 과락 맞아. 오직 했으면 과락을 맞겠냐고. 그냥 공법은 반타작하는 거야. 20개. 자, 그다음. 그다음 뭐다? 공시. 세법 있잖아. 그럼 세법은 몇 개 맞춰? 10개. 공시는 몇 개만 맞추면 돼? 14개 이렇게. 그럼 24개. 딱 60점이잖아. 그럼 세법은 10개. 공시는 14개만 맞추면 돼. 지적법 10개 맞추고. 등기는 4개는 맞춰. 1년 배 없으면. 그러니까 지적에서 10개 맞추고. 세법에서 10개. 그럼 등기는 찍어도 3, 4개 맞춰. 같은 번호 찍어도. 그럼 24개 되잖아. 그러니까 공법은 반이 반. 그럼 남찬 아니고 80점 맞으면. 70점만 맞아도 되잖아. 넉넉히 80점을 목표로 해야 돼. 이렇게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거 공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공법 교수님 참 성실해요. 막 야간에 12시까지 가르쳐 주려고 안 해요? 대단하신 분이야. 그래요. 그런데 시험장에 가면 달라진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지역적인 문제. 선생도 몰라. 전략을 짜라고요. 전략을. 자, 취득세로 들어갑니다. 자, 28초. 강론으로 들어가요. 제가 지금 공법을 등한시하라고 안 했어요. 등기법을 하지 말라고 안 했어요. 최선을 다하라. 그 대신 너무 부담 갖지 말아라. 어서 오세요. 이 대전의 특징은 느릿느리도와. 그래도 참 다행이네요. 학원 오니까. 통계적이야. 동작 빠른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여유가 있어요. 자, 28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취득세. 몇 문제짜리? 세 문제짜리. 그래서 세법은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를 잘해야 되죠? 빨리 펴세요. 28페이지. 됐어요? 취득세.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이 취득은 무슨 취득? 무슨 취득? 소유권 취득. 소유권. 소유권 취득이에요? 그럼 소유권이 아닌 거를 취득하면 무슨 세금 내야 돼? 소유권이 아닌 거는 무슨 세금 내야 돼? 등록면허세. 알면서 왜 이러는 거야? 심각한 척하고 있어요. 소유권 취득. 아닌 거는 등록면허세. 전세권 취득. 저당권 취득 이런 거. 그래서 소유권 취득은 뭐를 합쳐서 내는 거다? 등기를 합쳐서. 합쳐서 뭐를 낸다?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은 사실상이죠?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면 등기랑 합쳐서 뭐를 납부한다? 취득세를 납부한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납부하고 등기소에 어떻게 한다? 접수합니다. 그럼 세법은 어디까지 배우는 거예요? 취득세 납부까지. 알아들었어요? 영수증이 있어야 등기 신청을 받아줘요. 꼭대기 개요. 1번 나왔네 밑을 구운 거. 소유권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어디로 갖다 내는 거다? 물건 소재지. 주소재하면 안 돼요. 물세니까. 항상 납세지는 소재지. 과세권자는 누구다? 힘센자 특광도. 줄여서 뭐라 그래요? 도세. 그럼 대전광역시는 취득세 주인이 누구예요? 광역시장. 광역시장. 그래서 특광도세. 줄여서 뭐라 그런다? 도세. 구세하면 틀려요. 그다음 2번. 취득세는 재화의 소유권 이전. 이전되는 거래마다 과세함으로 취득세를 뭐라 그런다? 물세. 물세가 뭐다? 물건 중심으로 과세. 물건 보고 과세하니까 여러 개를 취득하더라도 합산하지 않고 개별개별 과세합니다. 물건 중심이니까. 그리고 거래세라고 그러고 거래세. 그리고 이전 단계에서 과세함으로 취득세를 뭐라 그런다? 유통세. 그리고 취득세는 소유권이란 법률 행위에 대해서 과세함으로 취득세를 행위세라고도 얘기합니다. 행위세. 그리고 취득했다는 그 자체는 세금 낼 능력으로 보죠? 취득하면 재산의 증가가 된다. 재산의 증가는 담세력으로 보겠다. 그래서 취득세 부과 근거는 담세력이에요. 세 부담 능력으로 보겠다. 이렇게 능력을 보고 과세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응 능과세. 그리고 취득세는 가액으로만 계산하는 종과세. 그리고 물건 보고 과세하니까 일정하게 곱하는 비례세율. 절대로 취득세는 누진세율 안 써요. 물건에다가 일정하게 곱한다. 비례세율.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여기 보세요. 집 살 때. 집 살 때 1억짜리 집은 취득세가 몇 프로? 1%? 2억짜리 집도 1%? 6억까지 1%? 7억짜리 집 사면 2%? 8억짜리 집 사도 2%? 9억까지는 2%? 10억짜리 집 사면 3%? 이런 것을 뭐라 그래? 비례세율. 거래가액에 따라 다르게 곱하죠? 차등 비례세율. 누진세율 안 써요. 4번. 취득세는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그렇죠? 실질주의. 실질주의가 뭐다? 사실상 취득. 이거 등기 안 따죠. 등기를 안 하더라도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면 과세하는 뭐다? 실질주의. 그리고 형식주의도 과세해요. 형식주의. 대표적으로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이름만 올려놨죠? 실질이 아니잖아. 형식적으로 이름만 올려놨다. 대표적으로 명의신탁도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이름 빌려주지 말라고요. 그다음 5번. 별 하나 딱 붙이고 5번. 취득세는 납세 문제가 과세표주가 세액을 결정하는 거죠? 결정하고 자진 신고 납부한다. 옆에 적어. 며칠이네. 60일이네. 자진 신고 납부하죠? 그럼 1차적으로 봐요. 돈을 안 내면 신고 안 하면 뭐가 붙어? 가. 산세가 붙어요. 가. 산세가 붙으면 무슨 징수로 바뀌어? 보. 통징수. 고지서 날라왔죠? 그래도 돈을 안 내면. 그래도 돈을 안 내면 뭐가 붙어? 그다음부터는 가. 산, 금. 연체이제까지 날라와요.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납세 절차. 원칙은 신고 납부. 납부 안 내면 가. 산세를 붙어서 보통 징수. 그래도 안 내면. 그다음부터는 가. 산, 금이 붙어요. 연체이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의 납세 절차라고요. 그다지 취득세는 가산세만 있다. 틀려. 가산, 금도부터 끝까지 버티면. 이해됐어요? 잠시 좀 쉬었다 하자고요. 감사합니다.